2부에서 계속됩니다. 상구야! 상구야! 형이야 형! 상구야! 서호야. 예쁜 우리 서호. 신나게 살아줘. 웃으며 살아줘. 다음 생에도 꼭 엄마한테 와. 알았지? 엄마. 생일 축하해요. 엄마랑 나랑 같은 날 생일인 게 나는 너무 웃기고 좋아요. 엄마. 생일 축하해요. 엄마. 이 엽국에 뭐와 만들어 놓은 소세지도 있어. 내 거야. 엄마가 보내준 생일 선물 옷도 잘 받았어요. 옷이 좀 커서 할머니는 내년에 입으라고 했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입으라고 했어요. 엄마 만나러 갈 때 입고 갈게요. 엄마. 보고 싶어요. 엄마랑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싶어요. 엄마 생일 선물은 행복한 샌드위치예요. 예전에 아빠 살아있을 때 형이랑 엄마 몰래 나만 사준 건데 짱 맛있어요. 먹으면 막 행복해져요. 내가 밥도 잘 안 먹고 몸도 잘 아파서 아빠가 나만 사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삐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. 지영이 열림. 아이고. 저 맘 잘 알지? 저 맘 잘 알지? 아이고. 그대에게 말하여 떨리는 미소로 사랑한다고 헬로 눈부시게 야야. 미안해. 금방 끝나셔야죠. 잠깐만. 지영아. 미안해. 어? 미안해. 잠깐만. 잠깐만 참자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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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모 분.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아기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.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, 선생님? 네. 뱃속에서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.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아기가 나온 후에 상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아기가 이라고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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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기 엄마는 은성이하고만 살고 싶어졌거든. 싫어. 아저씨하고 살 거야. 차은성. 떼쓰기 없기. 은성이 몇 살이야? 은성이 아가 아니라면서. 아가 아니고 언니라며. 언니가 이렇게 떼쓰면 어떡해? 어? 내가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. 아저씨랑 사이좋게 니네라고 했잖아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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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. 고기. 고기야. 왜 이렇게. 고기야. 고기야. 아. 살려주세요! 나 죽기 싫어요! 살려주세요! 나 죽고 나면 우리 엄마 어떡해요? 병생을!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! 엄마 가슴에 몸만 받고 살았는데! 엄마한테...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! 이렇게 황당하게 가라 그래요? 나 살고 싶어요! 나 죽기 싫어요! 살고 싶어요! 나 죽기 싫어요! 나 죽기 싫어요! 나 죽기 싫어! 나 죽기 싫어! 내 맑은 내 맘에 떨려. 링! 좁아! 막 trem은 finely 문을 감아보면 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도 안 주라고 잔음이라도 있어 그대는 본 적 있어 세상이 다 밝아진 어떤 내 모습 나는 먼저 있어 그 누군가의 마음도 어느 누구의 눈물도 모두 씻어 내 줄 아름다운 미소를 알고 있어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미소 낭은 미소 souscriptить 감사합니다.